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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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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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화장 절차를 마친 고 박영아 씨는 이제 장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영정사진을 든 소지섭 씨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김무엘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 박시현 씨도 김민정 씨도 많은 오열을 한 모습입니다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팬들 끝까지 박영아 씨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시현 씨 입을 가린 채 오열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주 너무 맛있어요 네 지인들 믿어지지 않는 듯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박시현 씨 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시작이 됐던 고 박용하 씨의 화장 절차는 12시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제 장지로 향합니다. 고 박용하 씨의 화장 절차가 마무리되었고요. 이제 곧 장지인 분당 메모리얼파크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.